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용이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비롯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망사용이나 벨브형 마스크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중교통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단속에 따라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선 23개 관리시설과 함께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종교시설,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입니다. 단속 시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용과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망사형, 벨브형 마스크나 투명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나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 내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